자 또 이어서 살펴 들어가도록 하겠는데 바로 광역도시계의 일부를 좀 체크하고 그 다음 단계인 도시군기본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45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44페 보시면 광역도시계 수립절차가 나있죠? 이 수립절차는 그 계획을 변경할 때 변경절차하고 같다 이걸 꼭 새겨두시고 그래서 변경하든 수립하든 그 절차 같은데 기초조사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가로 1번에 동그라미 보면 광역도시계 수립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시장수는 광역도시계 수립 동그라미 변경 동그라미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등을 쭉 마지막에 조사하거나 측량해야 된다. 여기다 체크. 조사하거나 측량해야 된다. 여기다 밑줄을 닦으시고 밑에다 필수적 절차 이렇게 써놓으세요. 할 수 있다 하고 하해한다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필수적 절차다. 아시겠죠?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 하나 볼까요? 디귿을 보시면 기초조사해가지고 나온 정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광역계권으로 지정돼 있는 지역의 인구가 몇 명인가? 사회, 경제, 문화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주택상한, 토지 이용상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고 측량하는데 엄청난 행정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때 그 획득했던 정보들 광역, 도시, 수입하고 변경하고 버리면 되겠습니까? 구측에서 활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법사는 그걸 구측에서 운영을 하도록 의무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때 그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측에서 운영하게 될 때 한 번 입력해서 구측했다고 해서 그대로 활용할 수는 없겠죠. 자주 여러 가지 정보가 변경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변경된 정보를 다시 입력해서 구측해야 되는데 몇 년마다 그걸 다시 입력해서 변경, 구측을 하도록 됐냐? 5년마다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내용이 나있죠. 디귿,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측 운영해가지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시장구소에 밑줄을 딱 그으셔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시장구소는 수립권자예요. 광역도시 수립권자. 이 자들은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후 정보를 체계로 관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밑줄을 딱 그의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측 운영해야 된다.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측 운영해야 된다. 그때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현황을 몇 년마다 확인해서 변경서를 다시 집어들어 5년마다 이 정도를 알아주십시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그 정도만 딱 보시고. 가로 2번, 고홍청에 나있죠. 고홍청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그라미 1번 꼭 읽어두실 거. 이스루권자들은 광역도시 수립 동그라미 변경할 때에도 미리 고홍청에 넣어서 주호민 동그라미 관계정보와 동그라미 의견을 들어야 되고 타당하면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줄. 고홍청에는 광역개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는 광역개권을 수계의식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는 것.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4번. 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시정수 이네들이 광역도시 수립권자인데 수립권자가 주재합니까? 공채를 수립권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합니까?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이걸 꼭 체크하시고. 가로 3번. 자, 이 시도사, 시정수는 광역도시 수립 동그라미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시 도의회, 관계시 도는 군의회와 관계시장군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 동그라미 3번. 이 시도, 시군구 의회와 관계시장군수는 특별한 새가 없으면 며칠 내 시도사, 시정수의 의견을 제시한가? 30일. 여기까지 해서 수립했죠. 그 다음에 제5절 승인시청 그리고 수술확정 이 파트가 나오는데 이 승인시청을 받아서 국토교통부장 안 도의사가 승인해줄 때는 협심해서 승인해줍니다. 협의가 먼저고 심의가 나중이죠. 그러나서 송불해요. 도사도 시정수한테 송부, 국토교통부장도 시도사한테 송부하죠. 이때 공고 열람을 누가 한다고요? 바로 국토교통부장한테 직접 하는 거 아니에요. 도사가 직접 하는 거 아니죠? 송부하다가 시도사, 시정수한테 한다고. 그 내용이 37페이지 마지막에 동그라미 3번 나와있죠. 마지막에 3번을 보시면 3번, 그 도사는 직접 광역토식을 수립 변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장과 시도사에게 그 서류를 송부. 이 관계서류를 받은 시장군수는 공부의 그 등을 공고 똥람이 31상 열람, 이렇게 공고 열람을 누가 시킨다고요? 시장군수. 그 위에 가운데서 동그라미 3번을 가보세요. 동그라미 4번을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4번 공고 열람에서 국토교통부장은 자기가 직접 광역토식을 수립 변경했던 시도사에게 승인증을 받아서 승인을 했던 관계행정기관의장과 그리고 시도사에게 그 서류를 송부해 주죠. 서류를 받은 시도사는 시도사가 시도 공부했다가 그 내용을 공고한다. 공고 똥람이. 공고는 누가 한다고요? 시도사. 34상 1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야 한다. 그래 공고하고 열람은 시도사가 송부하다 가지고 바로 하죠.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고 열람 시킨 거 아닙니다. 그걸 정확히 이해하시고 남은 통과. 그 다음에 49페이지 핵심 체크를 봐보세요. 이 광역토식액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해야 한다. 이런 기종 없습니다. 없다. 이거 체크. 그런데 아까 광역토식액을 수립하게 될 때 기초조사를 해야 되고 기초조사를 하게 됨으로 말하면 얻었던 정보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해야 되고 구축하여 운영하는 그 정보의 내용을 몇 년마다 변동상 반에서 집어넣으라 5년마다. 이거하고 헷갈려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심화 체크에서요. 광역토식액은 수립단위 기간 이 광역토식액은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2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이걸 수립단위 기간 규정이라는데 이거 법에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없다. 체크. 밑단위 들겠죠. 이게 중요하니까 받으시고 넘어갑시다. 50회 보면 도시, 군, 기본계 나오죠. 이 도시, 군, 기본계까지 하고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 드릴 테니까 좀만 참아주십시오. 힘드시죠. 좀만 참아주십시오. 자, 도시, 군, 기본계 이 기본계획을 공부할 때 아까 전 시간에 우리가 의의를 봤잖아요. 의의를 정확하게 깨뜨리고 계실 것 그러면 남의 일정이 수월해집니다. 쉽습니다. 이 도시, 군, 기본계획은 개별 도시에 대하여 군에 대하여 기본적인 특성을 정하고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계획이라고 했죠. 그래,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시, 특별자도, 시를 말하고 여기에서 만들면 도시, 기본계획, 팔도 되어있는 군에서 만들면 군, 기본계획, 이걸 합해서 도시, 군, 기본계라고 했죠. 그래서 특광, 특, 특, 시, 군. 이때 군은 광역시 되어있는 군을 포함한다, 죄한다. 죄. 팔도 되어있는 군이죠. 그런 관악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라고 했죠. 용어의 정의를 용어의 정의 편에서 살펴봤고 꼭 두 번 이상 써오셔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다 써오셨잖아요. 그쵸? 자, 그래, 이게 이제 익숙해질 거예요. 지난주에 숙제를 늦어져가지고 아까 체크해봤더니 다들 숙제를 잘 해오셨어. 아무튼, 그래, 이거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이거. 종합계로써 무슨 계획 수립으로 지침이 된다? 도시, 군, 관리, 계획, 수립, 지침이 된다. 수립, 지침서가 되죠. 이게 뜻이었단 말이에요. 이 뜻을 정확하게 새겨두셔야 돼요. 그래, 그 내용을 50페이지에서 볼 수가 있죠. 거기 뜻, 다시 한 번 체크를 하면 쭉 나와 있는데 거기 도시, 군, 기본, 계획 해가지고 쭉 나오죠. 특광, 특특, 시, 군에서 만드는 계획이다. 그 정도가 보시고 거기에 있는 건 참고로 50페이지 있는 것은 통과. 용어처리에서 아까 자세히 봤으니까 넘어가셔서 53페 보면 53페 보면 뜻이 나오죠. 53페이지, 도시, 군, 기본, 계획 뜻 이거 꼭 외워주셔야 돼요. 나머지 그래야 수월해지거든요. 이런 기본 계획은 바로 51페이지에서 보면 어떤 성격이 같느냐 이 도시, 군, 기본, 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그 말은 미 대상을 제시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방향 앞에는 뭐가 숨어있다고 그랬어요. 정책. 장기 발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정책은 누가 추냐 합니까. 행정청에서 추냐 하죠. 그래서 행정청만 구속하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구속은 그런 계획.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비구속적기라고 그랬죠. 비구속적기관은 우리의 사익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쟁송 대상이 될 수 없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 행정성동을 제기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51페이지 있는 소리예요. 51페이지 1번 비구속적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일반 국민들이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이 정도 보시고 가로 2번 행정쟁송 제기 대상이다. 뭐가 도시, 군, 기본계.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1번 이것도 전 시간에 보았는데 중요하니까 다시 한 번 중요표에서 읽어두시고 동그란 2번도 중요하니까 꼭 보시고 동그란 3번은 가볍게 읽어두셔야 돼. 가로 3번에 1번, 2번 아주 중요표. 나머지 보지 않아도 되고 넘어가셔서 50페이지에 이 도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정책 등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죠. 가로 1번 도시, 군,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정책 방해 포함이다. 정책 방해했다. 또 남쳐요. 그래서 이것은 정책계획서니까 관계행정기관만 대내지로 구성하고 우리 일반 국민의당이 아무런 구성력 없다. 이런 계획을 비구속적이라고 한다. 이런 것들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이 기본계획서 받을 때 어떤 내용을 포함하느냐.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에서 만든 거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 도시적 특성 이렇게 되도록 해야 했다라는 지역적 특성을 포함합니다. 세종시를 대상으로 기본계획만 된다 하면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승리하는다. 이런 지역특성을 정하는 겁니다. 포항시장은 우리 도시는 공업도시로 특성을 갖도록 하겠다 하면 그런 특성을 정하는 것이죠. 천황시장은 교통중심도시로서 승리하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 그런 특성을 정해서 기본계획에 집어듭니다. 그래서 그 특성을 살려나게 한 여러 가지 정책 등을 포함하게 되는 것이 기본계획. 그래서 어느 도시의 기본적인 성격을 파악하고자 할 때는 우선적으로 무슨 계획을 열람하면 알 수 있느냐 기본계획. 도시, 군, 기본계획을 통해서 그 개별 도시의 성격을 미리 알아볼 수 있고 그 개별 군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을 미리 파악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 군, 기본계획은 지역적 특성과 계획의 방향, 목표하는 내용을 반드시 먼저 포함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바로 6번 기반세를 하는 상과 공원 녹지하는 상도 포함합니다. 그 정도만 봐두시고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그 다음에 가로 2번 이 도시, 군, 기본계 수립기준에다 줄 것이고 이 계획들 지금 광역, 도시계획도 보았죠? 도시, 군, 기본계를 보고 있죠? 이런 계획의 기준은 다 누가 정하느냐 이 국토관리 총괄 대장이 누굽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이죠? 그래서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딱 정하느냐 국토관리의 총괄 대장이 국토교통부장 아니니까 기준은 국토교통부장에 정한다 이렇게 딱 가닥을 쳐버리시고 이것이 시험에 또 나옵니다. 가로 2번 도시, 군, 기본계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이것만 딱 줄 것이고 나머지 던져버려요. 그 다음에 박스 안에 들어가서 2번만 체크하셔요. 2번 이 도시, 군, 기본계획은 즉, 여건반의 탄력적으로 대응할수록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해야 된다. 포괄적, 계략적 그렇다 체크 그런데 시험에 한 번 기출된 바 있는데 도시, 군, 기본계획은 여건배나의 바로 여건배나의 탄력적으로 대응할수록 구체적이고 상사에서받는다. 이렇게나서 틀리죠. 도시, 군, 기본계획은 여건배나의 탄력적으로 대응할수록 포괄적, 계략적으로 대응할수록 구체적이고 상사에서받는 것은 아니다. 이거 꼭 체크하고 다음에 보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 53페이지 이 도시, 군, 기본계획의 2번, 수립권자와 대상적이 있죠. 그 위에 의의는 아주 중요하니까 의의 중요표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새겨두셔야 돼요. 아까 했잖아요. 의의 이 의의는 반드시 철저하게 좀 머리따드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립권자 이 수립권자도 중요표 수립권자는 서울특별시가 있다 육대광역시가 있다 특별재정시죠 특별재지도 팔도대 있는 시 팔도대 있는 군에 있죠 그래 그 관악에 대한 종합계획이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는 그 개별 도시의 종합대장의 수립권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서울특별시다 그러면 누가 종합대장의 서울특별시장이죠. 여기가 인천이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장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광주, 광역시장 광역시장의 대장이죠. 종합대장이죠. 그래서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장만 수립권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 25명이 자초구청장이 있는데 구청장이 아니고 국토교통장도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광역시장은 광역시장 세종은 특별자시장 제동 특별자도사 팔도대 있는 시에서는 시장 군에서는 군수가 수립권자예요. 이때 군수 수립권자가 나오는데 이 군수는 인천광역시, 옹중군 옹중군수가 자기 군과 수립을 보태요. 인천광역시장은 광역시장이 수립하는 겁니다. 인천광역시장입니다. 부산광역시장은 부산광역시장 수립하지 그 안에 기장군이다. 기장군수가 수립권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도시군기봉 수립권자에 나오는 군수에는 팔도대 있는 군수지 광역시대 있는 군수는 제 아니다. 이 말이에요. 광역시대 있는 군수는 수립권자 아니다. 그래서 수립권자는 이 다섯, 여섯 명밖에 없다. 이게 어마어마하고 중요하니까 중협해가지고 정확하게 이해하실 거예요. 이자들이 아니면 절대 수립권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알아주셔야 돼요. 이들 중에서 이 네 명 있지 않습니까 이 네 명은 자기 관할 계약의 기본 계약을 반드시 수립해야 돼요. 왜? 계획도시가 되도록 해야 되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여섯 명 있죠. 세종시, 제주도 여기는 반드시 수립해야 돼요. 이거 수립했다면 진희들이 이거 바로 수립해서 스스로 확정해가. 스스로 확정해서 끝을 보는 것이지 국토교통부장한테 가서 승인받아야 된다. 그러면 틀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승인받도록 했었는데 그 권한을 지하시자한테 유임을 하게 되어서 지금은 특강, 특특 네 명이 스스로 진희들 거 확정한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받는다. 맞는다, 틀린다? 틀린다고 했죠. 엄청 중요표. 이해를 하시고 절대 승인받는 거 아니고 스스로 확정. 그리한 대반에서 팔도되어 있는 시장, 군수 있죠. 자기 책에 대하여 수립했다. 그럴 때 원칙은 수립해 이네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일정한 시와 군은 수립을 하지 않아도 돼요. 만약 이 수립했던 시장, 군수 그 계획을 스스로 확정하지 못하고 승인청해서 승인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승인받느냐? 도의사님 하다. 도의사님한테 가서 승인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파트를 잘 봐주시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파트.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도시, 군, 기본, 계획을 수익권자 한 6명. 특강, 특특, 시장, 군수. 이때 군수는 광역시 돼 있는 군수는 아니다. 그 다음에 이 4명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 사시장, 특별시장 4명은 자기 관역에 대해 반드시 수립하고 스스로 확정. 국토기사는 승인 안 받는다. 팔도 돼 있는 시장과 군수 수립을 하게 됐다면 승인받아야 된다. 누구한테? 도의사님한테. 그리고 이 시와 군의 경우 일정한 경우는 수립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수염이 나왔는데 모든 시와 군은 기본기를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틀려요. 어떠한 시와 군은 수립을 하지 않아도 된다. 바로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가치하고 있지 않는 그런 시군인데 이 시군의 인구가 10만 명이 밖에 안 된다. 그때는 수립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말해서 수도권에 있는 시라든가 군은 인구수와 무관에게 반드시 수립해서 계획도시 계획군이 되도록 해야 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가치하고 있는 시와 군도 인구수와 관계없이 반드시 수립해야 된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A씨가 있었다. A씨가 있었다. B씨가 있었다. C씨가 있었는데 관할구역 전부 관할구역 전부 관할구역 전부 네 이상으로 있어 광역 계획권이 지정되어 광역도식이 수립되어 있다. 이때 광역도식이 이렇게 세 개의 지자체를 발전하도록 유도하고 수립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서 이 광역도식을 수밤에 있어서 이 시의 기본계 이 시의 기본계 이 군의 기본계계 포함할 내용을 포함할 내용을 여기 광역도식을 수밤에 여기다 모두 포함해버렸다. 모두 포함했다면 굳이 상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이 지역에서 광역도식이 수립됐다면 개별 시군별로 만드는 기본계 도시군 기본계획은 굳이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이 계획으로 대체하면 되니까 이 파트가 바로 53페이지 가로 1번이 되겠습니다. 가로 1번 그리고 심화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중협해가지고 이해가 될 때까지 읽어보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중협해가지고 그리고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아니 진해들 이 서울특별시장 수립할 때는 인접해 있는 부호천시가 있다면 부호천시까지 포함해가지고 일부를 수립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서울특별시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정책상으로서 도로의 문제인 기반서를 구상할 때 부호천시까지 연결해야 된다. 이런 기반서의 정책 내용을 포함할 때는 부호천시까지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어. 인접한 시의 전부 일부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그쪽 시장과 협의는 꼭 해야 된다. 그쪽 군이 있다면 군수하고 협의해야 된다는 거. 일부를 전부를 포함해서 수립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때는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 동그라미 1번에 2번에 나와있죠. 그 다음에 이 광역 도시의 수립자 하나 도시의 군기봉의 수립자는 크게 줄기는 것 같아요. 기초사 꼭 해라. 공청에 이뤄서 주민과 관계정보가 의견을 들으라. 그 다음에 지방의역 의견을 들으라. 그리고 스스로 확정하게 될 때는 협의심을 치서 4명 스스로 확정하고 공고 열람시켜라. 그리고 시장 군수가 수립할 때는 수립했다면 도시한테 승인시장하고 승인시장을 받았던 도시가 협심해서 승인하고 송도해주면 시장 수사 받아서 공고한다. 이런 흐름은 같아요. 그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면 돼요. 54페이지 도시 군기봉의 수립 절차에서 기초사 있죠. 기초사 1번 보면 6명이 나올 겁니다. 특강, 특특, 시장 이네들 6명을 수립권자로 해요. 도시 군기봉의 수립권자는 도시 군기봉을 수립하거나 평가하면 미리 그 조사 청량한다. 기초사 꼭 해라. 이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이 시장 군수 시도사는 기초 조사 내용에다가 토지 적성평가하고 재해 취약성 무서를 꼭 포함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기초 조사를 하게 될 때 광역 도시계획과 달리 이것은 토지 적성평가하고 재해 취약성 무서를 포함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관리계획에 지침을 내리면 지침을 수정해서 관리계획으로 여러 가지 내용을 결정하죠. 그때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곳에다 주거지를 결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법사는 기본결습을 할 때는 관리계획에 지침을 내려줘야 되니까 토지 적성평가 재해 취약성 무서를 해가지고 지침을 내리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토지 적성평가라든가 재해 취약성 무서를 할 때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기서 도시 군기범을 위반한다. 그런데 이미 이 쪽에 토지 적성평가 재해 취약성 무서를 5년 이내 했어. 5년 이내 했다면 그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활용하면 되는 거지 바로 이걸 버려버리고 다시 토지 적성평가 재해 취약성 무서를 하면 엄청난 행정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법수는 오늘 도시 군기범 위반하려고 할 때 그 시점을 기준해서 5년에 그 안에서 토지 적성평가하고 재해 취약성 무서를 했다면 굳이 할 필요 없다라고 생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출제됐습니다. 몇 년이다고요? 5년. 박스 안에 있죠? 5년에 했다면 할 필요 없다. 그리고 기본격을 수박할 때 평가할 때 오른쪽에 바로 공청회를 꼭 열어서 주민과 강자문가가 꼭 의견드려야 한다. 가로 3반 특강특득 시장수 이네들 특강특득 시군의 의회에 의견드려라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핵심 체크가 나와 있는데 이 시장군수는 도시 군기범을 수박하고 평가하려면 도사한테 승리를 받아야 되지만 특강특득 4명은 수립평량이 될 때 국정한테 승리받지 않고 수술 확장도 엄청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통과 그리고 넘어가서 보시면 5번에 동그라미 1번 타당성부터 나와있죠. 이 도시군기범계획도 특강특득시장수 지내들 지역에 있는 도시군기범계획 5년마다 타당성 체크 도시군기범계획 다 줄 것이고 5년마다 체크 5년마다 바로 타당성 재검토 정비했다 체크 해야 한다. 몇 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정비하든가 5년마다 누가 하는가 특강특득시장서 지내들 관악에 있는 거 자기들이 한다. 국토교통장관이 와서 해준 거 아니다. 이걸 꼭 명심하십시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지토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4장 도시군갈리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했던 중요한 내용을 딱 조금만 정리해서 마무리 짚어야 하는데 도시군갈리기의 실권자 6명 꼭 암기할 것. 특강특특 시장군수. 이 6명 중 특강특특 4명은 스스로 확정하지 국토교통장한테 승인받지 않는다. 시장군수가 실패했다면 도시한테 승인받아야 된다. 이거 핵심이고 도시군기본계획 몇 년마다 다당성 재검토에서 준비하는가? 5년. 그 다음에 이 도시군기본계획 바로 기초소서 내용의 토지 적성평가하고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해서 실시하는데 이것은 도시군기본계획 이반일로부터 몇 년에 했다면 생략할 수 있느냐? 5년. 이 정도를 새겨주시면 훌륭하다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뵙죠.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시오. 감사합니다.